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나요? 주요 은행들이 점포를 축소하고 인력 감축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은행 측은 디지털화의 촉진 등 금융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감원이 진행돼도 은행의 인건비는 오히려 늘고 있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전부터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점포수 감소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뱅킹,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올해 지점 250개를 폐쇄하자 금융당국과 국회, 금융노조까지 가세해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점포 폐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지점은 지난해 말 4,460개에서 올해 5.6%까지 줄어들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점포 168개가 폐쇄됐고 연말까지 80곳이 추가 폐쇄돼 4,210개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점포수가 감소하면서 지난해부터 은행에서 무인 점포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디지털 셀프점을 열고 영업점 창고에서 가능한 업무를 신분증 스캔, 또 손바닥 정맥 바이오 인증, 화상 상담 등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디지털 존을 구축해서 영업점 직원 없이도 고객 스스로 통장, 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최근 신한은행은 업계 최초로 영상 상담이 도입돼서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자동 서비스 이용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하지만 은행 측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화에 더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어서 점포 축소는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사들은 지금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지점 이용이 감소해서 비용 절감과 점포 운용의 효율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점포 한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청소비, 관리비, 임대료까지 매달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데, 점포 고객이 줄어든 만큼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적자 점포 당연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측은 점포 폐쇄로 절약한 운영비를 우대금리 등의 혜택으로 돌려주는 게 오히려 소비자에게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 입자가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요. 은행이라는 곳은 공적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은행이 수익성을 이유로 점포를 만약에 폐쇄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바일 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점포를 폐쇄하면 점포가 더욱 절실한 도서산간 지역의 점포부터 폐쇄되는 건 당연할 거고 이동 거리가 더 먼 지방일수록 고령층이 더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여파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 필요 인력도 당연히 줄이려고 할 텐데 노조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금융노조 당연히 지금 비판하는 입장이겠죠. 기자회견 통해서 은행 점포 축소에 대해서 은행들이 경영진이나 주주들만의 이 극대화를 위해서 구조 조정과 단기적 수익 추구 수단이라고 지금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금융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시킨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은행들의 영업점 폐쇄 중단과 금융당국의 영업점 폐쇄 절차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은행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계속 단행하고 있는데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올 9월 말 직원 수는 59,484명입니다. 지난해 말과 대비를 하면 3% 정도 줄었고요.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매년 정례적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희망 퇴직 규모가 더 큽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초에 희망 퇴직 신청자를 받았고 지난 7월에는 하나은행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 금융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30일에는 NH농협은행이 그리고 지난 2일에는 SC제일은행이 희망 퇴직을 접수했는데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업문은 날로 좁아지고 있는데요.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채용 규모가 작년 대비 약 37%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 점포 축소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금융당국도 지금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행의 점포 축소가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불가피한 측면이라면서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돼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 은행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 절차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 영업지점의 빈자리를 저축은행이 메우면서 은행권 인력 감축 등의 충격에 대비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코로나로 지금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세가 굉장히 빨라진 만큼 은행 점포 축소 움직임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박 기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은행의 점포 축소 현상이 우리나라의 일뿐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글로벌 은행도 인력 감축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성장과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비용 절감과 체질 개선을 위해 글로벌 은행들도 구조 조정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약 50개의 글로벌 은행은 총 7만 7,080개의 일자리 감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큰 올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점포 폐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당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돼서 점포 폐쇄 그렇게 쉽지 않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쑥쑥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굉장히 평소에 많이 저희가 이야기를 하던 건데 잔물결 효과라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호수에 큰 돌 던지면 한 차례 파동 크게 일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호수 가장자리까지 그 파동이 이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도미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닮았지만 하나하나 과정에 따라 넘어지는 도미노와 달리 잔물결 효과는 순식간에 넓게 펴져 나간다는 점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앞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은행권 점포 축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한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같은 처지에 처한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물결 효과에서 보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양식 전반이 변화하고 비대면 일상이 증가하면서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나의 작은 선택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룡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 브리핑 생일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